오늘은 수확김밥 같이 함께 분수 뺄셈 계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 빼기 2분의 3 이런 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럼 보통 2와 2분의 3 이렇게 할 때 분수 계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 분모가 같아야 된다. 그렇죠? 분모가 다르면 마음대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애가 3을 바로 못 뺍니다. 그러면 2라는 것은요. 애의 분모는 1입니다. 항상. 그러겠죠? 자연수의 분모는 항상 1이라는 사실. 알겠죠? 3이라는 자연수는 애도 분모가 있습니다. 1이 생략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이라는 것은 2분의 6으로도 나타낼 수 있고요. 3분의 뭘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9가 되겠죠? 그렇죠? 또는요. 같은 걸 같이 곱하는 거죠. 4로도 나타낼 수 있겠죠? 이게 4가 되면 4, 3, 12가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다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수가 분수로 바뀐다는 것. 그러면 여기는 애 둘이를 빼줘야 된다. 그러니까 같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분모를. 그러면 애는 2분의 4. 이것은 자유자재로 돼야 됩니다. 빼기 2분의 4입니다. 그러면 이제 둘이 말이 되는 거죠. 2, 2 같으니까. 그럴 때 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대분수. 초등학교지만 대분수가 대분수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2와 2분의 1 빼기 8 이런 게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것은 대분수는 2라는 것은 2분의 4를 말하겠죠. 그래서 이것은 2분의 5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8이라는 것은 2분의 16이겠죠. 그럼 이것은 마이너스 2분의 1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자연수가 나타날 때 예를 들어서 6 빼기 3분의 1이다. 그러면 6은 3으로 분모가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바로 6이라는 것은 3분의 18이고 빼기 3분의 1이다. 그래서 3분의 17이다. 이렇게 바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8 빼기 7분의 20이다. 그러면 뭘로 같이 맞춰야 될까요? 7이겠죠. 8은 1분의 8이니까요. 그럼 7분의 8, 7의 56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빼기 7분의 20은 7분의 30이다. 그래서 자연수가 분수로 변환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연수의 분수변환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분수계산이 헷갈립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오늘의 자연수의 분수계산법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